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우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애매하고 분명 되게 추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바람막이나 집업 같은 비교적 얇은 아이템들을 요즘에도 착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추운 겨울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인생 브랜드 영국의 슈프림이라고 불리는 팔라스의 겨울 시즌 아이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의 팔라스 위시리스트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우선 아시다시피 요즘 스트릿 브랜드에서 1티어는 사심을 떠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확실히 팔라스입니다 무려 하이엔드 브랜드 구찌아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축구선수 역사상 열 손가락 안으로 평가받는 지단이 함께한 와이스의 콜라보 또 연극 브랜드답게 축구 감성의 엄부로 마지막으로 루머이긴 하지만 스톤알랜드 형제 브랜드인 CP 컴포니와 콜라보 유출까지 이처럼 정말 멋진 폼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데 이 팔라스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너무나도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공개된 울티모 2021을 포함한 이번 FW 겨울 시즌 리스트를 한번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죠 발라클라바 푸파 쇼패딩입니다 매 시즌마다 조금씩 디블렉 또는 시그니처 쇼패딩으로 저도 지금 22FW 제품 블랙 컬러를 장바구니에 담아놓았습니다 5가지 컬러를 출시되는데 블랙 컬러나 올리브 컬러가 제 개인 취향에 알맞고 특징으로는 제품명이 나와있듯이 모자 안쪽에 발라클라바가 숨어있고요 작년 제품과는 다르게 트라이퍼그 실버 프린팅 로고가 명치 쪽에서 8쪽으로 넘어갔다는 점 이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오히려 분위기 자체는 이번 시즌 제품이 더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취향 차이 같고요 항상 그렇지만 팔라스는 코드라, 퍼텍스, 고어텍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보온성과 기능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이번 푸파 쇼패딩은 퍼텍스 콘텀과 함께해서 방풍에 강하며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덕다운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으면 물론 지금 가격이 90만원이 넘어가지만 팔라스 매니아라면 충분히 고민할 만한 제품이기에요 대장급 쇼패딩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팔라스 최고 쇼패딩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소개해드린 팔라스와 엄브로 축구 캡슐 컬렉션인데요 쇼츠부터 다양한 컬러감의 클래식 저지, 드릴톱까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저지나 드릴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저지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임팩트 넘치는데 특히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90년대 아이코닉한 축구 아이템에 초점을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예전 맨유 트래블 달성 시절 엄브로 저지 감성이 느껴져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같은 추운 날에는 롱슬리버를 레이어드 해주면 되고 내년 여름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쉽게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드릴톱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적은 거로 알고 있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컬러 블록을 도입한 토론토 패턴 스포티한 모드로 오리지널 스트릿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확실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봄, 가을에는 셋업으로 나온 쇼트사 같이 매치해주셔도 꾸러기스러우면서고 팔라스만의 풋볼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 역시 이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테르마 후디드 플리시 자켓 이건 울티모 라인업에 등장한 제품으로 와, 이거는 그냥 어나더 레벨 그 자체더라고요 우선 플리시를 활용한 컬러 블록 재킷으로 따뜻하면서도 셋업으로 낫기 때문에 약간은 나 팔라스의 끝판왕, 매니아다 라고 어필할 때 착용하기 좋은 아우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감 중에서 특히 멀티 컬러는 저는 무조건 세트를 같이 구매할 예정이고요 가격 상관없이 원픽으로 영입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제 스타일로 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러 블록이 매력적으로 스트릿한 감성과 캐주얼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고 트라이퍼글 로고가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볼케어 딱 하나만 써주면 뭐 코디 끝, 게임 오버인데 주의하실 점은 확실히 튀긴 할 거라는 점 역시 울티모 라인업 중 하나인 미우미우 니트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런 디자인이 확실히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팔라스말레 어글리 스웨터 톰과 제리처럼 고양이 액시가 맞다이 뜨기 직전의 패턴이 팔라스 영물로고, 또 생선가시와 함께 놓여져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감인데 그린 컬러가 조금 더 취향에 가까워서 이 색상을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태고 사이즈 표를 보니 전체적으로 오버하게 나왔으니 평소에 저처럼 크게 입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 20만 원 정도에 나왔고 브이넥 디테일, 우리 함유된 소재로 나왔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타일링할 때는 루잔 생지 데미가 매치해주시면 더없이 예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하는 도중에 울티모 미팔 미국 팔라스 사이드가 풀려가지고 팔라스의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그 유명한 홍콩의 KST파이와 콜라보로 나온 케이스로 팔라스의 아트워크가 뒤덮여있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블랙 색상을 방금 약 12만 원 정도에 질러버렸습니다 이 정가는 75달러로 원래 약 10만 원 정도인데 관세랑 배송비까지 붙어서 2만 원 정도가 추가로 붙었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 14 프로 사이즈로 구매했고 거의 뭐 팬심으로 구매한 팔라스 폼케이스라서 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른 배송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팬츠입니다 투톤 벨터 트라우저 이번 울티모 시즌 팬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팬츠는 제가 최근에 치트키 팬츠폰에서 보여드렸던 이 팔라스 카고 팬츠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무드를 띄고 있어서 이 제품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먼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다름 아닌 컬러입니다 카고 팬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퍼플 컬러가 와 그냥 역대급 컬러 아닌가 정말 블랙 컬러 쇼패딩이나 플리이스에다 이 팬츠 입으면 뭐 세상 최고 룩이죠 양 사이드의 카고 포켓에다 투톤 배색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밑단에는 스트링 헤비 코튼 트라우저 팬츠로 겨울 시즌에 알맞게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 이 팬츠 꼭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퍼플 컬러 다음으로는 블루 컬러도 유니크한 맛을 입기 좋으니 참고하시고요 덕 베기진스 시그니처 오리 아트워크가 전면과 후면에 프린트 처리된 굉장히 임팩트 넘치는 베기된 팬츠입니다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림만한 팬츠인 걸 인정하고 와 이걸 대체 어떻게 입고 다니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저의 취향 200% 제트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특징이죠 이 팔라스의 오리 아트워크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들고 다니는 팔라스 지갑이나 자주 착용하는 팔라스 스니커즈도 보시면 귀여운 오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동문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로 앞으로도 쭉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후크 디테일도 남다르고 전체적으로 컬러 밸런스가 멋있게 보여지면서 세 가지 컬러 중에서는 아무래도 블랙 색상이 지금 눈에 밟히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저의 인생 브랜드 이 팔라스의 겨울 시즌 제품 중에서 저의 위시리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릴 7가지 제품 말고도 쟁쟁하고 멋진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팔라스라는 브랜드에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